안녕하세요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교수 입니다 오늘은 수락산에 또 오늘도 올라왔는데요 보이다시피 눈이 이렇게 산에 눈이 잔뜩 쌓여 있어요 너무 좋은거 있죠 제가 강아지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분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하슬람 변철종 선생님 계십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아침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요 오늘 나눌 얘기는 정상에 서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정상에 올라가면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대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저는 그래서 산행을 할 때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요 산행할 때 항상 이 계곡길로 안 걸고요 능선길로 걸어요 능선길이 좀 돌아가요 정상까지 가는 길을 따지면 그런데요 능선길을 걸으면요 전체를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정말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우리 기업체에서요 밑에 말단으로 있을 때하고 최고위에 올라가 있을 때하고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밑에 있다라면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도 바닥에서 CEO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속도와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줄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왜? 지금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엑스레에다 밟으면 어떡해요 밑으로는 안 떨어지기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 보이게 되는 그런 좋은 정상에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수락산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요 저한테 힐링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너하고 약속을 지켰어 참 멋있는 놈이야 라고 저를 칭찬해 주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세번째는요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 달성한 거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니라 여러분들 정상에 꼭 쓰셔서 꼭 그런 것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루저 실패자가 아니라 위너가 되고요 정상에 서서 사람들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이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같이 오신 우리 변철중 선생님께서는 저는 신발을 등산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변철중 선생님은 트레킹화 그거 신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그래도 작은 산 능선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래기 국밥으로 아침을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움츠리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정상에 서는 그런 훈련이 되고요 연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확 풀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응원드리고 늘 제가 매일같이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파이팅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